너가 아까 새우도 제일 맛있어 제주도 새우장이야 새우도 플러틱하는 거야? 나 플러틱한 거야 그거 생기는 거 아니야 깻잎 논쟁이였어 새우 논쟁 새우까지가서 나쁘 거야? 당연히 없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너무 정성이야 나한테만까지 알겠어 새우 플러틱이 뭐지? 새우 플러틱 전문이잖아 나 먹을래 좋아 나 먹어봐 바나리 엄드랑 오케이 이거 가져가려고 했지? 네? 음 pastimo pastimo 우리 집에서 너무 잘 모르겠어 뭐지? 우리 집에서